안녕하세요. 성기말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즉, 툭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배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오. 이러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제가 묻되, 너희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대. 고친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그기 피하셨습니다.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만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보편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던 생각대로 살면 이해가 잘 안되지요.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독교라는 많은 분쟁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수고로나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거나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거나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선하게 옳게 살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의 금전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장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일을 잘 못한다 저리가 안되겠구나 사람을 바꾸지요 만약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대로 바꾸고 싶은 사장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구를 다녀갔습니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다녀갔습니다 지구에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하거나 하는 복의 기준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어떤 노래가 수고록이 안되는 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쉬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수단, 노력 이것들하고 다르다는 것만 알면 신앙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보험을 전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은 조금 차이 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1962년 5월 달에 제 군에 기술 하사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 가운데 어느 면의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사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계획을 세웠죠 근데 거기는 줄마서만 들어갔는데 하사관 그 시험에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 저는 뭐 신체가 아주 튼튼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기 때문에 신체험사에 떨어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내과, 외과, 이분의과 뭐 다 거쳤는데 마지막에 치과에 갔는데 치과 과장이 내 카드 위에다 사인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하고 다른 걸 알았어요 나하고 현저히 달랐어요 너 입 한 번 벌려봐 왜? 입팔이 좋았습니다 제가 입팔 때문에 불확히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너 군대에 올라오나 영장 나오든 군대에 가라 네,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군의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내가 사표를 써내고 해도 안돼요 어금니 같으면 내가 봐주겠다 앞니 보이는데 어떻게 봐주냐 제가 앞니가 많이 깨졌는데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뭐 아예 합격자 발표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대구 제1육군병원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내가 나를 한 번 본 거예요 진짜 인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기술화 상황에도 내가 불확격됐는데 사관학교 떨어졌다면 좀 덜 억울한데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계획된 게 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다섯 가지 다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아, 나는 진짜 병신이구나 난 안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내가 그전까지 나는 내가 못난 줄도 몰랐고 어리석은 줄도 몰랐고 머리 안 돌았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내가 늘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는데 모든 자신이 있었어요 신앙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는 잘나고, 똑똑하고, 키 크고, 좋은 사람 다 놔두고 나를 보금전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였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전도자하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전도자 나한테, 난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좀 화가 났어요 나름대로가 뭐냐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왜 나름대로 했느냐 우리 성경이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도 나름대로 그 말을 하느냐 나름대로는 안된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자기가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하고 나를 위한 근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괜찮다고,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을 들어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야 합니다 저는 1962년 5월에 내 자신이 마음에서, 근본에서 내가 무너져버린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의 신앙이 안되는 전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자기소의 이런 생각 그 자체를 자기가 무시할 수 있다면 자기가 부인할 수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하나님하고도 대화 안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써나가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나와요 그냥 돌아간 사람은 나와요 정확하게 나누어져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 변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10년을 가도 50년을 가도 신앙 자체가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 생각에 하는 생각 같은 거 그걸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하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요한복음의 5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이 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5장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와서 베드스 연못에서 물을 막 동하게 움직이기가 소용돌아치지 않는데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간 어떤 사람 병이가 다 낫게 되는 거예요 또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으니 병이 낫는 방법 자 이야기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을 때 거기가 뛰어들어 병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설교하고 여러분 마음에 맞춰주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근데 진짜 예수님 와서 이 시대에 교회에 인도해도 많이 안 모일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하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연못가에 물을 연못에서 물을 손용돌이 치게 물을 동하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천사를 향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할 수가 없고 맞지요? 그냥 물만 쳐다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아가서 갈 때까지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They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Oh, 사람 누가 한번 봤다면 어? 제가 걸어가네 너 어찌 걸어가 어젯까지 여기 누워있잖아 어떻게 나왔어 If they had seen the man they would be like Oh, how are you walking? What happened to you? Who healed here? Oh, 예수님 나를 낳을게 해서 Oh, Jesus healed me? 야, 거짓말 하지마 You must be lying I'm sure You couldn't walk We were lying here Look, I'm walking now So, who is he? Where is he? Oh, he's Jesus? 예수님, 잠깐만요 Jesus, hold on Oh, Lord, please You could have been healed 천사는 아주 간결했어 The angel was very cunning He took the attraction of all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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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came in, the man was healed He was walking and jumping But everyone else was looking at the pools waiting for the angel That's what angel did So, this word is so new So, there is an angel here 성계의 천사들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다 So, even the angel There are two types of angels 이사야 1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In Isaiah chapter 14 He talks about the angel who is corrupted 북극 집회 산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I'll go up to the highest point and I'll go compare myself with the height He went up to the highest cloud and wanted to compare himself with the most high 하나님이 그를 내리치셨어 and God put him down 하늘에 쫓겨났어 and he got kicked out of the heaven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It was stopping people from looking at Jesus There are many churches in Korea There is no one who tells you not to go to other churches But all those churches which preach the true God both are called cult And that's the kind of spirit that works behind And people will hear that kind of things Although it makes no sense And just like the angel attracting them to looking at the pool they are just looking at the pool So Jesus came to Jerusalem by the sheep market Angel knew beforehand that Jesus was going to come So that morning the angel worked in a way that the water is about to be trouble so everyone was looking at the pool not anything else So they have no moment to look behind to see what was happening So they have no moment to look behind to see what was happening Ah it's going to be trouble soon Should I put my faith in the water or not? So this is how the evil spirit works to put us away from the truth So the only one who came before Jesus was one person And there were many people gathered around the pool And there were many people gathered around the pool While this man was healed he was jumping and walking nobody could see what was happening So the Bible tells us this in an amazing way I'm very grateful before God because The man who had infirmity for 38 years he was kind of isolated out of the situation When I was 19 years old that's when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 You know I had no I was not a lucky one Maybe I was arrogant to say that When I see everyone else who are not as good as me they would succeed in what they're doing but I wouldn't succeed in anything Eventually they were better But I was thinking that I was better than them But when I tried it would work No matter what nothing would work Everything would fail 1962 In May what I tried I then thought that no matter what I tried they wouldn't work That's what I discovered truly in my heart That if I follow my thought I would only fail That's what I came to discover precisely From then on my plans the hope that I placed in my plan all collapsed 사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To be more concrete than this 예수님은 거기 뱃살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y had their way and their method 예수님은 길이 없고 아무 방법이 없는 38년 된 병자잖아요 Jesus came to see the man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who had no means at all Do you want to be healed?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병자 이야기를 했어요 For the first time Jesus talked to the sick man 그러면 낳고 싶지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Of course I want to be healed 아마 38년 된 병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The man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must have thought so, right?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Then Jesus said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Rise, take thy bed and walk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Everyone, if you want to leave the life of faith 생각을 조금 발달시켜야 해요 You have to develop your thinking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요 You must learn to think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When you listen to the word of Jesus 좀 생각을 하는 마음을 좀 가져와요 You must have this heart to think 예수님한테 그냥 난 그냥 저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People just let it by saying, no, I don't understand this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This one, he heard the word of Jesus 그냥 들은 게 아니고 He didn't just hear it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When he heard the word of Jesus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들리느냐 하면 The way he heard it was All the thoughts that he held until then was all wrong For 38 years he was sick and he couldn't walk How many times would he have worked and attempted to walk He must have visited hospitals many times He must have tried many medicines He must have exercised His feet too to be able to walk For the past 30 years He tried everything that he could But it didn't work Now he was held by this thought that no, I cannot Then Jesus came to meet this sick man Will thou be made whole? Jesus, when the water is troubled there is no one who can come into the water So while I'm coming others step down before me The 천사하는 것은 다 되는 거야 들어가도 1등으로 들어가야 병이 나으니까 So you know what When angel works it only works on the people who does it first So this is what he said So he was being honest with Jesus, right? Then Jesus said He said something amazing to the sick man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Rise, take thy bed and walk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and so concise 문제는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내 마음에는 난 걷지 못해 그를 보려 애를 썼어 30% 축을 고생을 했어 일어나볼라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를 보려 바를 뛰다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너무 많이 해봐서 이제 걷는 데 실패했어 안 된다고 확신했어 더 이상 거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 Jesus is something very simple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Rise, take thy bed and walk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Rise, take thy bed and walk 이게 무슨 소리야 What does this mean? 날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He's telling me to walk? 이 병자는 안 해본 게 아니고 It doesn't mean he didn't try 수없이 여러분 He tried it many times 밖에 일어나는 게 소원이었어 It was his only hope to walk I want to walk I want to walk I'll just stand He was trying to stand and leaning against certain things to make his feet up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는 게 확실했어 그런데 He was so sure that He cannot walk 그래서 자기는 아예 안 된다 그래서 He was sure that He couldn't even walk 그리고 천사가 물을 통할 데서 가면 되지만 걸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데 움직이도 어떻게 들어가 물을 통하는 거 봐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Even if He sees the water being troubled He cannot come in there 다른 자리에 있었어 It was way apart 예수님은 그 병자를 찾아가신다 And Jesus came to see Him there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And told Him Rise, take thy bed and walk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Everyone repeat after me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Rise, take thy bed and walk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니다 This is how Jesus is telling us uncountable times 여러분 모두에게 To all of you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But whenever we hear things like this 나는 못 끊는데 No, I can't walk 난 안 되는데 No, I can't 난 해봤어 I've tried it before 안 됐어 그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Your heart is filled up with these thoughts 내가 나는 못 끊는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 그 말씀을 마음에 도는 걸 다 막아봐 난 못 끊어 안 돼 해봐도 안 됐어 Because your heart is filled up with this thought that I cannot walk This would push away the thought the word of Jesus coming into your heart 사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The problem is 38년 된 병자가 This sick man who was sick for 38 years Bethesda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He met Jesus by the Bethesda pool 예수님이 찾아와서 병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Jesus came up to him and said 네가 걷고자 하느냐 Will thou be made all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내가 놓은 사람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나 Master, when the water is trouble when I'm trying to walk the other steps are before me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Then Jesus said 일어나 내 자리들로 걸어가라 Rise, take thy bed, and walk 그때 병자 마음에는 난 안 되는데 Oh, I cannot walk 못 끌어 Oh, I cannot walk Maybe he doesn't know me 난 놀리는 거야 Maybe he's making fun of me 그렇게 생각해놨 He could have thought so But the important thing is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못 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The heart of this sick man was I cannot walk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자리들로 걸어가라는 말씀 But the word of Jesus was saying Rise, take thy bed, and walk 그럼 일어나 자리들로 걸어가 했을 때 So when Jesus said Rise, take thy bed, and walk 병자 마음이 제일 먼저 일어나 난 못 끊는데 하는 생각이 왔어 The sick man would have thought No, I cannot walk 일어나 걸어가는 말 나라가 부딪혀버렸어 So this clashed with the word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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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here Now here If he knows that he's useless and he's unable He's unable Oh, I think I cannot walk Oh, I think I cannot walk But he's telling me to walk If he's thought is more outstanding better than me I'm not going to walk But he's telling me that I should walk Maybe I should walk So this clashed with the word of Jesus So his heart may flow this way But on contrary Those who are confident about themselves Those who trust themselves They would say Nonsense, I cannot walk Just give me some pennies I will go and go buy bread So the problem is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간이 인간 세계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다가 All of you as you're living in this world 예수님을 만났을 때 When you meet Jesus 우리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Our thought and Jesus' thought they are different 사실 그걸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This is what we have to learn for the first time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We will see Isaiah chapter 59 Verse 1 Verse 1 Behold the Lord's hand is not shortened that he cannot save neither his ear heavy that he cannot hear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between you and your God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That's what it says here 그 다음에 55장을 보겠습니다 And let's see verse chapter 55 55장 6절에 And chapter 55 Verse 6 너희는 요아를 만날 만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Seek ye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ye upon him while he is near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요아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흥미적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 and let him return un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up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자 8절에 Verse 8 요아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said the Lord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Let's talk about this scripture this passage we just read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so many thoughts that you have in you 자 성경의 말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같다 그러면 틀린다 What does the Bible say? The Bible says your thoughts and the thoughts of God they are the same or different? 틀린다 They are different right? 맞습니까? Right? 자 김사무엘 전도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같습니까? 다릅니다 Is the thought of Pastor Samuel Kim is the same as the thoughts of God?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What about your thoughts? 박옥수 목사 생각은 What about the thought of Pastor옥수 Park? 같아요 달라 Is it the same or different? 예?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겠죠 생각이 다르니까요 의견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김사무엘 전도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겠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착한 일하고 또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다 그래가면 신앙이 잘 될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That's how most people think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정하고 obeying to God 또다니 착한 일하고 남들 도와주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러면 신앙이 될 줄 알아요 자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읽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의 생각 지금 하나님 생각 같습니까? 다름 여러분 몇몇만 다 우리 생각하는 생각과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할 때 38년 된 병자하고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your relationship between God will be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the man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라고 했을 때 38년 된 병자 처음에 떠는 생각이 뭔 생각이 했습니까? the man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뭐? 난 못 걷는데 첫 생각이 떠오르지 그죠? that thought must have came up in his mind first right? these thoughts saying I cannot walk 걸어가라고 예수님의 생각 정면을 부딪히는 거에요 the thought of Jesus saying rise take thy bed and walk these two thoughts were clashing so when this sick man thought about it 나는 걸어가려고 애써 봤어요 I've tried I've tried to walk my father brought me to a hospital to heal me he tried hard wanting to be healed wanting to walk I hold on to many things trying to walk I at least wanted to stand but I couldn't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는거에요 to all of you you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right? these kind of experiences remain in your heart and gives you the conclusion saying I cannot walk 제가 신화행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예수님 처음 만났다 여기 부딪히는 이것인데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spiritual life when he first met Jesus 이 병자는 자기가 병이 던 뒤로 한 번도 걸어보려고 걸어보려고 발버둥치고 막 매달리고 붙잡고 막 이러다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울고 또 넘어지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this sick man as he was sick he was trying to walk holding on to certain things he was trying to stand but he failed and failed and he cried 근데 안됐어요 but he could not make it to walk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기 안된다는 걸 정확히 깨달은 사람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안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이 그냥 어떤 딴 때 말씀하고 마주쳤을 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마주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열심히 일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검식하는 것 그쪽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래서 신앙이 안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 방법으로 안 돼 너희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럼 너희들이 변할 수가 있어 거듭날 수가 있어 달라질 수가 있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믿잖아요 내가 많이 걸어봐라고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봤어요 안 돼요 I've tried to walk before but it didn't work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되요 난 안 돼요 해봤어요 신앙 얘기하면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심홍섭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하루에 소주를 열병씩 마셨어 전혀 밥을 먹지 않아요 소주랑 아주 독학이 조그마한 잔으로 마시는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소주 두 병을 사발에 보아 한 사발 그냥 마셔요 목사님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술 끊으려고 해봤어요 노래했어요 안 됐어요 난 불편치다 했어요 한 병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런 상태에서 만났어요 아침에 새벽에 왔는데 소주 두 병 마시고 술 쓸 때 풍긴 왔어요 제가 심홍섭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이야기했어요 네가 본 너는 네가 본 너는 술쯤에 술을 못 끊는 너인데 하나님이 말하는 너는 뭐냐 내가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10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였다 심형제 이거 한번 읽어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읽었어 형제가 온전히 아 온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 성경은 온전하고 되어있잖아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히 켰다 자 여러분 이런 법칙이 우리 신앙에 전부 다 이런 법칙으로 형성이되요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틀린 건 인정해요 내가 본 나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만큼 아다라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여러분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발성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말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문제에 정확히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전 제가 심호수 병자가 자기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예수님의 발성은 믿음이 완벽한 예수님의 성경은 예수님의 뭘 얻어야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생님 나는 자리를 덜고 걸지 못해요 선생님 나는 자리를 덜고 걸지 못해요 나는 걸음을 밟은지도 안 됐어요 나는 불이 나가지고 내가 빨리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봄이 말을 들어야지요 마침 여쭤마치 나를 끌어가라 내가 살았어요 병원에 내 자리에 내 자리에 내 자리에 나 살려줬어요 난 피하지도 못해 안 돼요 그 fire가 가까이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이 말하자면 내가 걸어가라 우리 믿음인거에요 우리 믿음은 내 마음이 맞아서 맞는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 우리 믿음이 내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믿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걸을께요 신앙을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거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마음에 맞는 방법이 신앙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맞지 않으면 그걸 받으시지 못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if it doesn't fit them they won't accept it 자 여기에 38년 내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here the man with an infirmity for 38 years he was told to rise and walk 그 이야기 들을 때만 38년 내면 병자가 많은 소용돌이 쳐서 when he heard it his heart must have been troubled right 이분 진짜 날 잘 모르시네 아 maybe he doesn't know me well 내가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는데 못 걸었다고 you know I wanted so much to walk maybe he doesn't know me so well 내가 그냥 누워있어 그렇지 얼마나 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 힘이 없는데 I have no strength in my leg in my foot he could have thought so 아니면 내가 진짜 걸어보려고 난 믿음이 없어요 선생님 or he could have thought master I have no faith to walk just give me some bread 자 이제 중요한 것은 now what is important here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those who believe in God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같을 때도 믿지만 they believe the word of God when it is exactly the same as their thoughts 내 생각은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 있고 even when the word of God is different from their thought they will still believe the word of God 내 생각은 맞을 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고 틀릴 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따라가고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eople who doesn't believe the word of God when it doesn't fit their thoughts so there are these types of people so today you came to the church of God until now I lived the wrong spiritual life I didn't know it well because I'm wrong I'm like the man with 38 if you come to have this kind of heart from this moment on you will be able to witness amazing work in your life there's only one condition for Jesus to work in you whether it fits your heart or not yes my thought is wrong not Jesus word is wrong no matter how right I may think I am this man when he didn't film it for 38 years how could he have thought when he heard the word of Jesus what I've tried it before to walk many times but he didn't worry maybe he doesn't know me well so this man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he was filled up with the heart everyone today with this bible open in front of us I know that you shouldn't just take it as you know sermons that you hear every week just like the man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knowing that I cannot walk knowing that I cannot do it knowing that I would only ruin are you able to abandon your thought and accept the word of Jesus what bothers your spiritual life the most it is not the thought of Satan it is your thoughts even after reading the bible and hearing the word you try to leave on your own you know why I scold our pastors brother how long have you been in our mission even now you are telling me that you are trying to leave your spiritual life on your own why do you tell me on your own you should leave your spiritual life according to the word not your own what about you are you leaving your spiritual life your way or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you would follow what fits your heart right but knowing that you cannot walk it will be difficult for you to follow the word of God right we should believe not according to you but according to the bible through the word in john chapter 5 maybe there is no one of you who does not know the word in john chapter 5 maybe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know who does not know the word of God so all your thought that is in you are you abandoning your thought or the word of God if you are able to do that just like the man with the this is up 38 years if you are able to accept the word you would be an amazing people of God do you believe so? do you believe? yes that is we are not telling you to just swim in the swimming pool or try to live a good life we are not telling you to pray hard your thought says you cannot walk but Jesus says you should walk the man with the infirmative of 38 years how did he think? his heart was troubled in the beginning oh I cannot walk I want to walk I've tried it but it didn't work it doesn't make sense so his heart messed up attacked the word of Jesus but at one point the sick man thought I've lived according to my thought until now I've lived according to my thought until now but what worked for me everything failed now let me listen to the word of Jesus he told me to rise and walk let me rise take my bed and walk so the bible is telling us something very simple here 뭐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it say here 이렇게 말합니까 it says this 예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팔찌를 말씀 예수께서 가라 사되 일어난 내 자리를 들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 사되 일어난 내 자리를 들어가라 하시니 그 사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의 행동 예수님 말씀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같았어요 같았어요 예 만일에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 말씀은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비슷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애서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1969년에 김천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돈이 3,500원 있었습니다 김천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대에서 막 제대로 해가지고 방값이 얼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경제 감각이 완전히 둔해졌습니다 처음에 와서 방을 따고 그들을 방에 안 냈는데 그 방에 7만원 달랐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20분의 1밖에 안되죠 돈이 하도 없었어요 그 가지고 안 됐나 그때 저를 도와주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방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김천 저쪽 끝에서부터 걸어갔죠 작은 도시니까 낮에는 다 끌어봐요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저기는 다방이 있네요 저기는 서점이 있고요 양품점이 있네요 하나하나 하는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세상의 신들도 자기 사람의 절에 있을 집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집 안 주겠습니까 집을 주십시오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김천에서 복음 전에 일하려고 나 시작하는 것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대하고 처음에 집에 있다가 안되어서 앞곡동에 가 있었어요 앞곡동에서 시간만 있으면 김천에 집 어디로 갔었어요 하루 돈 주실 거니까 어떤 집이 어디 얻는게 좋은지 도로 봤어요 그날도 돈을 보고 가는데 김천에서 거창까지 간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외국인이 탔어요 그때 저는 24살인가 3살인가 그랬고 그분은 나이가 마흔이 훨씬 넘으셨어요 저거 때 영어 실력이나 한국어 실력이 아주 비슷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영국에서 왔느냐 영국에서 왔느냐 뭐 하는 분이냐 성교사 I'm a missionary 반갑다고 all good to see you 정글에 어디 가느냐 여행을 갔느냐 I'm traveling 전도 여행이냐 Is it mission journey? 아니 그냥 연도 여행 I'm just traveling 화가 났어요 so I got mad 무슨 선교사가 와서 보고만 여행만 다니냐 What kind of missionary are you that you are not preaching the gospel you are just traveling around 돈 써가면서 spending money I said you are a corrupted missionary Go back to your country I told him People like you would spoil our country You came here as a missionary you are not witnessing the gospel you are just traveling around that makes no sense 영국 사람 참 신사예요 You know English people they are very gentle men 내가 여행을 하더만 네가 왜 가면 할 말 없는데 No What's up with you I'm traveling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그럼 조용히 But quietly he was listening to what I was telling him 김천까지 갔어요 And that's how we went all the way to 거창 내렸어요 And we got down 다시 이제 앞곡동 표를 사려고 줄을 쓰고 I was in the line to buy a ticket to go to 앞곡동 전 쳐다보지다 먼저 내려왔는데 I didn't even bother to see him where he was going I just got down But he followed me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걸었어요 And told me Mr. Park Mr. Park 오늘 당신 집에 나 잘 잘 있어 하룻밤 잠만 되자 Can I spend the night in your house? Oh, 됐다 오라고 했어 Come 내가 이제 실수를 하나 하는데 I made a mistake actually 앞곡동 거기 진짜 산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산에 흘린 내 머리로 마시고 있었어요 There was the stream water I was drank from the stream 그래서 뭐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았어요 샘도 없고 술도 없으니까 We had no pond we had no faucets 우리 있는 집에 샘을 판다는 것도 그렇고 그분은 물을 들였어요 내가 막 끓여서 드려야 하는데 찬물을 드렸는데 마시고 배탈이 났어요 확실히 국산 위장 좋구나 영국 집어보다 훨씬 좋다는 거 4일 동안 설사하라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4일이 지난 뒤에 일어날 만했어 제가 참 미안했어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분이 오늘 가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갈려고 하면서 나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Mr. Park 난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 I've met many people 내가 오늘 4일 동안 당신의 삶을 봤다 목사나 선교사는 많은 사람을 봤지만 당신처럼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봤다 난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다 당신하고 1년만 같이 지내고 싶다 내가 웃었어요 우리 사는 이건 뭐 볼 거 있느냐고 아니 난 진짜 당신처럼만 산다면 나도 세상은 될 것 같다 웃었어요 안된다고 그랬어요 왜 당연히 해외 성격이 오지요 영국에서 온다고 난 성격이 안 온다 아무도 나를 도와줘 다른 사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미안한 얘기인데 원 자주 굶는다 근데 문제가 있다 당신 집에는 영국에서 성격에서 빵이 많이 있고 나한테 빵이 없으면 내가 당신 빵을 자꾸 쳐다보게 된다 당신도 나에게 빵조각을 줄 것 같다 난 그러면 빵 없으면 당신 쳐다보지 하나는 쳐다보겠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당연히 나하고 약속할 수 있냐 무슨 약속을 당일 빵 썩어놔도 놔주지 말고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당연히 떨어지고 난 빵이 썩어놔도 당연히 안 주고 서로 돈 거래하지 말자 도와주면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거 알고 이야기할 거면 너무 쉽다 그럼 와라 일주일 뒤에 그분이 왔어요 Mr. Park 내가 김천 집을 위해 기도했는데 김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50만원을 줬다 나는 한국 사람 되게 안 좋았어요 영국 사람 기도하면 금방 응답하고 난 왜 한국 사람 그런데 그분이 같이 살자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겠더라고요 삶을 변하고 같이 기도도 해야 하고 생각하다 그렇게 그렇게 하자고 그분 그 집 나한테 주고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하나님 놀라운 거집도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도박을 해가지고 빚이 많았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고 돈 안 가고 도망을 갔어요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 은행에 넘어갔어요 또 하나의 집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은행 지점장이 집을 빚어달라고 여러분한테 욕을 하는데 나가야 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너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건물 한번 알아봐라 얼마 아침에 금방 첫 번째 본 집이 너무 건물 2층이 좋았어요 우리 세계에 너무 좋았어요 얼마냐 전세로 20만 원 달랐어요 단 만 원도 없는데 그냥 나왔어요 한 석 달 지났는데 한 방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전에 봤던 그 집이 어떠냐 좋지요 하나님 참 좋네 근데 그 집 나갔을 텐데 김천에 그것도 양재하건 미용하건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침 먹으러 가보네 그냥 세 논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저녁에 찾아왔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도시 시민 한 사람이 나에게 소원을 끼쳤습니다 30만 원 줄 전세에 들었는데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한 5분도 안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되게 초조했어요 5분뒤 눈을 뜨시더라고요 이야기했어요 나는 시인의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자국 누굴이시다 난 머리 되게 나빠도 몇 가지 외우는 거 있어요 이 말 다 외웠어요 하나님이 국도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못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쓰십시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이런저를 이야기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그건 서로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준비하십시오 나는 8만 원 그랬습니다 단돈 만 원도 없는데 됐습니다 오십시오 일주일 사이 8만 원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죠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위장이 안 좋았을 때 고치신 거나 심장이 안 좋을 때 한 달 안에 죽을 것 같았는데 고치신 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좀 멀어질 때도 있어요 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럼 천경표에서 보고 마음을 긋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고 그리고 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방해 인도하는 그게 보여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작년 한 해 온라인으로 집회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작년 4월 부활절 때 last April during Easter 고척스카이돔에서 우리가 숙부활절 행사하려고 했는데 we thought of renting 고척스카이돔 and organize our program there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지해서 못 했어요 that's when just corona broke out so we couldn't do it 살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으로 했어요 so having no other choice we did it online 근데 제가 그 영상 봤는데 and I saw the video 브라질에 참 많은 코로나로 죽었어요 and many people in Brazil they died 코로나 걸리면 when they catch coronavirus 병원에 가요 they would go to hospital 근데 거기다 죽으면 and when they die there 그냥 그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they would just they would just get rid of the corpse there 가족도 못 보고 그냥 family wouldn't get to see the corpse 참 많은 시민들이 길가에 무릎을 꿇고 길가에서 막 손으로 기도하는 걸 that's why many citizens out on the street on their knees they would pray with their hands up 그리고 마지막 정말 어려울 때 뭘 생각해 죄 때문에 고민할 걸 생각해 죄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I thought about it I thought they were going to be in a difficult situation because of the sin problem I talked about the forgiveness of sin 브라질, 해지 브라질 방송 제 설교를 열한 번을 충결해 줬어 해지 브라질 브라질 방송 they televised our 11 sermons of our conference 그래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금방 5,000명이 금방 댓글이 막 올라왔어 깜짝 놀랐어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아직까지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죄삼은 받았지만 인간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면 무슨 일을만 하실까 자세히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베티스 연못까지 오셨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무료동안 거기에 다 넘어가서 전부 그 천사 천사 등을 대고 전부 반대편에 섭니다 전부 그 천사 등을 대고 전부 그 천사 등을 대고 전부 그 천사 등을 대고 전부 반대편에 섭니다 그는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에 일어나서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 사탄이 눈을 가려왔어. 우리도 사탄에 속하면 주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분명히 이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걸음을 못 걷는 건 아니지만 걸음을 걷지만 나에게서 이런저런 문화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는 방법과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달랐어. 저는 처음부터 주님의 방법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을 따랐을 때 참 은혜로웠고 어떤 방법을 따라가도 안 됐고 그건 경험하면서 내가 많은 인간적인 방법에 떠오르지 않는 게 떠오르지만 난 이 방법 말고 나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어떨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 이렇게 못하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You shouldn't just forget it 읽고 기도하고 read it and pray 생각하고 생각하면 If you think over and over again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Oh, I'm wrong 주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You'll be able to discover that And as you walk along with Jesus You'll be the one walking through the power of Jesus And as you walk I'm so healthy What are you doing there? Can I work here? Sure, please come and join us How much do you want to pay me a month? I'm going to pay you this much You'll find a job And as we walk You'll find some money You'll buy a house As you walk You'll find a beautiful woman You'll get married And as time passes by You know, you change You know, Jesus will interfere in our lives And the one who works along with Jesus You know, Pastor Rokshu Park is a pastor That's why he lives so You know, I'm just an ordinary member of the church So I'll leave my method Don't think so Open up your Bible And if you take a step forward Having faith in the word of God That's how I try to live until now I could see how God was opening the gate for me I'm not a good person I'm not a smart person I'm not a wise person But from time to time As I read the Bible All my thoughts and his thoughts They're different Oh, this is burdensome to me But Jesus is pleased of this I cannot preach the gospel But he's pleased when he sees us preaching the gospel Then let me try and preach the gospel This is why I tried to preach the gospel I don't think I'm good at preaching the gospel But I could see how Jesus was helping me I tried to preach the gospel Nobody received salvation But one day, sister, Sonosu received salvation I was so happy I loved her so much in my heart Not as a woman But she looked so whole in my eyes She looked so new Then when I prayed The 70% of my prayer was concerning her And through her people received salvation Through her people were healed Pastor Huyin Park was dying of tuberculosis But he got prayer from her And he was healed There are many people like that I was so thankful Before she passed away I couldn't see her A couple of days ago during our meeting We have her son He told us how his mother passed away He told me about her past I was so thankful about it The Lord works in us We ar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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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ive our human life As we walk on that path We are just trying to believe Jesus But if you go deeper We will see how you are being pulled by Jesus Some of them may become a pastor like me Some of them may leave for the gospel You may have some other jobs But their life itself will be for the gospel And as they leave for the Lord And as they follow Jesus You will be able to see God working amazingly in your life You will be able to see God working amazingly in your life Even last year many people they heard the sermon This year as well this is the world conference This year as well this is the world conference Many people in the world out there they will hear this word There are about 600,000 pastors who have received salvation During last year 7,800 of them they have joined our theology school And all of them they are pastors And I believe that they will be great pastors They will learn how to preach the gospel They will learn how to live by faith They will learn how to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Now let us put down our former life Let us read the Bible Let us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Jesus Just like the man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God will put for something amazing for you But if you cannot receive them It's because your heart is different from the heart of Jesus 이런 문제를 놓고 예수님하고 의논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And follow the word of Jesus And if you become one with Jesus From then on God will work in your life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느이라는 걸 봤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여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여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연못가 있는 많은 병자와 달리 38년대 병자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것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것이 되었으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אחד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nd definitely